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훈련하기에 딱 좋은 날씨죠. 앗! 누구누구? 우리 귀염둥이 벨라네요. 벨라는 자유로운 천사예요. 성격이 너무 좋아요. 저 녀석 아마 쇼장에서 큰일을 치를 거예요. 올리야! 올리! 올리 챔피언 축하해! 올리야! 성희씨는 정말 열심히 훈련 중이고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올리야! 성희씨 응원합니다. 파이팅! 피아노는 흉심이 넓고 체형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피아노는 흉심이 넓고 체형이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피아노 많이 응원해 주세요. 도구 뉴스 팀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도구 뉴스 팀 많이 응원해 주세요.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